장사 말아 먹겠다. 그렇게 넘치게 나와서 몇 봉지나 만들어. 됐다니까 괜히 도와준다고 설쳐. 성은 니가 해. 너 하지마. 어. 이런 거 잘해서 뭐해. 궁상 떨고 사는 연습해? 닭 배달 어디 어디야? 성우랑 같이 가. 왜 자꾸 성우를 시켜? 구질구질한 거 애 시키지 마. 이왕 드럽혀진 인생 다 할 테니까. 신경질 내면서 도와줄 거면 또 그냥 가. 도와준다 신경질 좀 받아봐 좀. 사람이 참을 줄을 모르냐.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 줄 알아? 온갖 여자들이며 온갖 남자들이며 때로 지겹게 그러는데 얼마나 잘 참는 줄 알아? 성우 형 따라서 어느 집인지만 찍어. 따라 들어오지 말고. 참좀 겨울라와 저게. 누가 속상하게 했나봐요. 청 건들지 마요 엄마.